매출 조작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엑스코에 사장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드럼 연습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장이 회사의 개인 연습실을 그것도 회사 돈으로 만든 것으로 드러나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엑스코는 직원 교육을 한다며 5년 동안 100명의 외부 강사를 소빙했는데 사장 인맥 챙기기라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엑스코 신관 구석진 곳에 연습실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사장의 취미인 드럼을 연습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꽤 큰 규모의 방음 시설까지 설치했는데 2, 3년 전 공금으로 만들어 사장만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런 사실을 아는 직원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매일 아침에 했죠. 휴비고는 근무 중에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까지도 드럼이 있었지만 매출 조작 파문으로 사의를 표명한 기자회견 직전 치웠습니다. 박 사장은 드럼은 사비로 구입했다고 해명했지만 연습실 공사비와 회계 처리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직원 교육을 명목으로 사내 강연을 하며 지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사장 취임 직후 5년 동안 초빙된 강사만 117명, 강사료와 숙박비 등으로 1억 1,7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50분 강의에 많게는 200만 원을 주고 호텔비와 교통비는 따로 책정됐습니다. 문서에는 강사 섭외를 인사 담당자가 한다고 명시해놨지만 실은 사장이 대부분 선정했습니다. 강사는 자신이 근무했던 코엑스 직원에서부터 전직 고위관료, 교수, 언론사 칼럼리스트는 물론 엑스코 당연직 이사인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국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사료도 명목상으로는 등급을 나눠놨지만 같은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며 4명의 강사가 15만 원부터 90만 원까지 천차만별. 이 문제는 이사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대구시는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매출 조작에 대기업 특혜 의혹까지 받고 있는 엑스코. 이젠 사장 개인의 비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